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19세기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짧은 단편소설 파리에서의 정사입니다. 제목이 좀 강렬한데요.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탈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파상의 파리에서의 정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에서의 정사 기드 모파상 여인에게 호기심보다 예민한 감정이 또 있을까? 오, 꿈꾸던 것을 알게 되고 친숙해지고 직접 만져본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호기심이 한 번 발동하면 어떤 여인이든 온갖 미친 짓과 경솔한 짓을 저지르며 호련히 대담해져서 그 무엇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 이야기는 정녕 여성스러운 여인 즉, 외관상으로는 분별있고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정신이 은밀히 삼중으로 형성된 여인에 관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언제나 가만있지 못하는 여성적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독실한 신자의 계략 즉, 괴변적이고 무시무시하되 선의로 가장한 음모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보처럼 귀가 얇은 남자들은 자살로 몰아가지만 다른 남자들은 황홀하게 넋을 잃게 하는 특성 즉, 매혹적인 상스러움 우아한 속삭임 달콤한 배신 그리고 온갖 사악한 성질들로 채워져 있다.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건의 주인공은 아담한 시골 여인으로 그때까지 평범하고 정숙했던 사람이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평온했고 항상 바쁜 남편과 나몰할 때 없이 잘 자라던 두 아이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충족되지 않은 호기심과 미지의 것에 대한 안달 때문에 항상 살랑거렸다. 생각이 언제나 파리에 가 있었기에 그녀는 사교계 신문을 개걸스럽게 탐독했다. 잡지에 실린 온갖 축제 의상 오락 등의 이야기가 그녀의 욕망을 부글부글 끓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특히 교묘한 문장으로 반쯤만 베일을 들춰 보여주는 암시로 가득한 사교계 소식을 신비롭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동요되었다. 그런 기사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정한 쾌락의 지평을 슬며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후미진 시골 구석에 사는 그녀에게는 파리가 화려하고 타락한 사치의 절정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머리에 스카프를 감은 채 옆에 벌러덩 누워 잠든 남편의 규칙적인 코고는 소리가 그녀의 몽상을 흔들어 북돋는 기나긴 밤이면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나는 커다란 별들처럼 각 신문의 천면에 이름이 실리는 유명 인사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거의 광증에 가까울 것 같은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무시무시할 만큼 관능적인 고대의 향연과 자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세련된 성적 유희가 그들의 방탕한 삶을 이어주고 있을 것 같았다. 파리의 거리들은 인간의 온갖 정염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심연처럼 보였다. 또 집집마다 경이로운 사랑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자신은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흔히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끔찍하도록 단조롭고 진부한 일상뿐이었다. 밀폐된 찬장에 갇힌 겨울 과일처럼 평온한 생활 덕분에 그녀의 용모는 여전히 아리따웠다. 그러나 은밀히 이글거리는 열정이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고 부수며 뒤흔들고 있었다. 그 천벌을 받을 도취경을 맛보지 못한 채 단 한 번만이라도 파도와 같은 파리의 관능에 자신을 몽땅 던져보지 못한 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녀는 초조하게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으며 용의주도하게 파리여행을 준비했다. 구시를 만들어 파리에 사는 친척들이 그녀를 초청하도록 했고 남편이 그녀와 동행할 수 없는지라 그녀 홀로 떠났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기가 이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틀 밤을 다른 곳에서 보낼지도 모르겠다고 친척에게 이야기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다시 찾았는데 그들이 파리 교회에 살고 있다는 구시를 생각해낸 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찾아 나섰다. 거리마다 헤매면서 살아있는 악덕 순위에 드는 타락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명한 카페들을 유심히 살폈고 매일 아침 중대한 사건을 알리는 경종 또는 사랑의 신호라고 생각되는 피가로지의 인사란을 샅샅이 읽었다. 그러나 예술가들과 여배우들이 어우러지는 질탕한 향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음란한 요의가 펼쳐지는 신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그녀에게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신전들이 그녀에게는 천일라와의 동굴이나 금지된 종교의식이 은밀히 이루어지던 로마의 지하 낙골당처럼 주문 한마디로 굳게 닫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녀의 친척들은 평범한 소시민이었기에 그녀를 저명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었다. 저명 인사들의 숱한 이름만이 그녀의 뇌리에서 맴돌았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그녀를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쇼세의 당탱 거리를 내려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일본 골동품을 잔뜩 진열해둔 어느 상점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다. 골동품들의 색채가 어찌나 생생한지 그것들을 바라보노라니 눈이 즐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상하를 깎아 만든 귀여운 익살 광대들과 울긋불긋한 에나멜을 칠한 커다란 도자기 꽃병 기이한 형상의 청동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상점 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키가 작고 똥똥하며 회색 턱수염에 머리가 벗겨진 남자한테 커다란 배불뚝이 도자기 인형을 정중하게 권하고 있었다. 둘도 없는 물건이라 했다. 그런데 상점주인이 한마디 할 때마다 골동품 애호가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름이 보병 나팔수의 신호처럼 그녀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다른 손님들도 젊은 여인이든 멋쟁이 신사든 예의상 신속한 눈짓으로 흘깃거리며 명백히 경의를 표하는 눈길로 그 저명한 문필가를 훔쳐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문필가는 도자기 인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필가나 도자기 인형 모두 그 생김새가 서로 못지않게 꼴불견이었다. 마치 같은 배에서 나온 두 형제처럼 추했다. 상점 주인이 말했다. 장발행 선생님 선생님께는 일천 프랑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우 본전을 건지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일천 오백 프랑은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술을 하시는 고객님을 좋아하기에 특별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제 상점을 찾으십니다. 장발행 선생님 어제는 비낙 선생님께서 커다란 옛날 술잔을 구입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촛대 두 개를 알렉산드레 뒤마 선생님께 팔았습니다. 멋있는 촛대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물건을 졸라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물건은 즉시 발릴 것입니다. 발행 선생님 문필가는 매우 난처한 듯 머뭇거렸다. 물건이 탐나기는 하나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도 문필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상점 안으로 들어섰다. 문필가가 잘생겼는지 멋쟁이 또는 젊은지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장발행이 진짜 장발행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갈등하고 망설인 끝에 그가 도자기 인형을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다. 안되겠어. 내겐 너무 비싼 가격이요. 그러자 상점 주인이 더욱 열을 올렸다. 아니 장발행 선생님 너무 비싸다구요. 이런 물건이라면 2,000프랑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거저나 마찬가지예요. 에나멜 누늘한 인형을 여전히 바라보며 문필가가 구슬프게 대꾸했다. 당신의 말씀에는 이의가 없어. 그러나 내게는 과중한 가격이요. 그러자 대담해진 여인이 앞으로 불쑥 나섰다. 그 인형을 제게는 얼마에 파시겠어요? 상인이 놀라며 대답했다. 1,500프랑입니다. 부인 제가 사겠어요. 그 순간까지는 그녀가 상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던 문필가가 그녀 쪽으로 획 돌아서며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구경꾼으로서 약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전문가답게 그녀를 구석구석 찬찬히 뜯어보며 감정했다. 그때까지 그녀 내부에 잠들어있던 불꽃이 문득 활기를 얻어 밝아졌음인지 그녀는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게다가 1,500프랑이나 하는 골동품을 선뜻 사는 여인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또한 고혹적인 섬세함마저 보였다. 문필가에게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군요. 아직 흥정이 끝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데 그가 가볍게 인사하며 그녀의 말을 받았다. 이미 끝났습니다. 부인. 그녀는 몹시 감격하며 말했다. 여하튼 선생님 오늘이든 나중이든 선생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이 골동품을 언제라도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어요. 이 물건을 몹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사두는 것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우쭈래진 기색이 역력했다. 저를 어떻게 하시죠? 그가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의 글에 감탄한다고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주워 섬기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진열된 가구 위에 팔꿈치를 괴었다. 그러고는 날카롭고 깊은 시선을 그녀에게 쏟으며 그녀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려고 했었다. 상점주인은 살아있는 광고물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듯 새로운 손님들이 상점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따금 상점의 다른 쪽 끝에서 큰 소리로 외치곤 했다. 장발행 선생님 이걸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그럴 때마다 모든 머리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고 여인은 그토록 유명한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신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기뻐했다. 드디어 도추경에 접어들었는지 그녀는 돌경 명령을 내리려는 장군처럼 대담함이 절정에 달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기쁨을 아주 큰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을 열렬히 찬미하는 한 여인이 그리고 선생님께서 10분 동안 직접 만나보신 여인이 도자기 인형을 선생님께 바치고자 하니 그 여인을 추억하시는 뜻으로 물건을 받아주세요.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으며 계속 버텼다. 여인이 고집스럽게 그에게 제의했다. 좋아요. 제가 당장 이 물건을 선생님 댁으로 가지고 가겠어요. 어디에 사시죠? 그는 끝내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은 상점 주인에게 물어 주소를 알아냈고 물건값을 치르더니 길가에 서있는 마찰을 향해 도망치듯 내달렸다. 문필가도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 조차 모를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에 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마찰에 뛰어오른 순간 그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 역시 몸을 날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마찰에 흔들려 덮치듯 그녀의 위에 쓰러졌다. 이어 그는 매우 짜증이 난 기색으로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애걸하다시피 말료했으나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가 조건을 제시했다. 오늘 제가 하자는 대로 응해주신다면 이 물건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의가 하도 재미있고 기이해 그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녀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산책을 합니다. 그는 조금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마보에게 소리쳤다. 불로 뉴스프로 가요. 그들은 즉시 출발했다. 숲에서의 산책 도중 안면이 있는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문필가는 그녀에게 여인들의 이름을 모두 말해주어야 했다. 특히 그와 관계를 가진 부정한 여인들의 경우 은밀한 특징, 일상생활, 습관, 신뢰장식, 못된 버릇 등을 상생히 말해주어야 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는 매일 무얼 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압생틀을 마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정중하게 제의했다. 그러시면 선생님 압생틀을 마시러 가죠. 그들은 큰 길 옆에 있는 홀이 넓은 카페에 들어갔다. 그가 자주 출입하는 카페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동료 몇 명을 만났다. 그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그녀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다음 말이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드디어 드디어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그녀가 물었다. 이제 선생님의 저녁 식사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인.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선생님 저녁 식사나 하시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비뇨 카페를 나서면서 그녀가 물었다. 저녁 저녁에는 무얼 하시나요? 문필가는 그녀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끔 극장에 갑니다. 그러시면 선생님 우리 극장에 가요. 그들은 보드빌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와 가치관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 더구나 2층 전면 관람석에 앉게 되어 모든 관객의 시선을 받았다. 그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그녀의 손에 정중하게 입을 맞추면서 그가 말했다. 부인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부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군요.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매일 밤 이 시간에는 무얼 하시나요? 그야 그야 집으로 돌아가줘.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떨리는 웃음소리였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댁으로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부르르 떨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했다.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남아있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끝까지 가보자는 굳은 의지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칭계를 오르는 동안 그녀는 난간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내면의 동요가 그만큼 격렬했다. 그는 성냥개비 하나를 촛불 삼아 들고 앞장서서 헐떡이며 올라갔다. 침실에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신속히 옷을 벗고 말없이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고는 벽에 기대어 웅크린 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시골 공징인의 합법적인 아내답게 단순했다. 반면 그는 사치스러운 터키 고관보다 까다로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잠이 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흔들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남편과 함께 보낸 밤들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중국풍 램프에서 발산되는 노란 불빛 아래로 그녀의 옆에 누워 잠든 땅딸막한 남자를 낙담한 신경으로 바라보았다. 똥똥한 남자의 둥그런 배가 가스를 집어넣는 풍선처럼 이불을 들어올리곤 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는 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고 길게 연장되던 거친 숨소리가 마치 목에 무엇이 걸린 듯 우스꽝스럽게 문득 문득 멈췄다. 스무 가닥쯤 되는 머리카락은 그가 쉬는 동안을 틈타 기이하게 곤두서 있었다. 헐벗은 머리통을 감추기 위해 장시간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머리카락들도 지친 것 같았다. 또 반쯤 벌어진 그의 입에서는 한 줄기의 침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닫힌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입었다. 문은 벌써 반쯤 열어놓은 상태였다. 그녀가 문고리를 삐걱거리자 남자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더니 모든 일이 생각났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그녀는 당황해 우뚝 멈춰 섰다. 그러고는 더듕거렸다. 그래야죠. 날이 밝았어요. 그가 벌떡 일어서며 그녀에게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계속 했다. 당신은 어제부터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영혼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경험 해보고 싶었어요. 방탕한 삶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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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것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온 다음 거리로 나섰다. 청소부들이 무리지어 비지를 하고 있었다. 포석이 깔린 인도에서 비지를 하며 도로변 고랑창으로 오물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풀밭에서 낯질을 하는 사람들처럼 일제히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진창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는 거리마다 그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 용수철의 힘으로 자동적으로 걸어다니는 조립 로봇 같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누군가가 쓰레질을 한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녀의 극도로 팽창된 몽상을 고랑창으로 하수구 속으로 쓸어넣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꽁꽁 얼어서 숨을 헐떡이며 친척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뇌리에 남은 것이라고는 새벽 무렵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는 빗자루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